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동양아이오라고 하는 수출한 업체입니다. 저희는 패션 프레임 스테인리스 소재를 이용해서 현란한 칼라를 구사하고 있고 유럽 시장에 주로 수출하는 수출 업체입니다. 스위스에서 수입하는 벨락 페인트 시스템을 페인트를 쓰고 있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비해서 내구성이 3에서 3배 정도? 거기서 과외동이 다 아주 좋은 형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패션 프레임과 현란한 칼라가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